이게 감히 나한테 딱밤을 도전해? 딱밤이 형한테? 아프지? 아니, 하나도 안 아픈데. 그래? 안 아프시겠지. 이마는 빨갛지만. 이마가 빨개? 그럴 리가. 뭐 묻은 거 아냐? 됐고, 재미없거든. 일하자. 오늘 갈 길이 멀다. 뭐야, 이기고 간두는 게 어딨어. 넌 어떻게 한 번 놀아주면 끝이 없냐? 한 번만 더 해. 좋아. 이번엔 불꽃닭밥 날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. 나야말로. 바이 바이 보! 묵묵 봐! 그러게, 저 흠비길 왜 덤벼? 얼른 돼. 한 번만 봐달라 그래도 안 봐줄 거지? 절대. 얼른 이마 까세요. 아프지 아프지? 둘이 뭐해? 뭐가 그렇게 재밌어? 어? 대표님. 형. 둘이 놀 거면 나도 부르지. 나도 무지 심심했었는데. 저희 노는 게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자료 만들고 있어요. 그러다 잠깐. 아, 네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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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저 여자. 어? 치안? 치안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. 아무튼 그 골목길에서 밤에 사람 만나면 되게 무섭다니까. 빨리 큰길 공사가 끝나야지. 어휴. 그래? 뭔가 대책이 필요한데? 가스총이라도 사야 하나? 아, 됐어. 그런 게 소용 있나? 왜 소용없어? 그러게 당신이 좀 적당히 예뻐야지. 일반인들처럼 평범하게 생기면 안 돼? 어? 당신이 무슨 탤런트야? 아나운서야? 어? 이렇게 심하게 예뻐가지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? 할 말이 뭐야? 어? 뭐 그런 거 없는데? 당신이 그냥 예쁘니까. 빨리 불어. 별건 아닌데. 당신 이진이 알지? 방이진. 그 자식이 자꾸. 차살하는 거지? 어. 이번에 신차 사면 어마어마한. 할인 혜택 있다고. 어. 장본과 차 바꿀 계획 없어. 그럴 줄 알았어. 미안. 오래 기다렸어? 오래 기다렸어? 20분 기다렸다. 이 자식아! 아! 어! 아! 왜 이래! 어허! 어이! 개구리 공주! 뭐? 개구리 공주? 이 구멍구멍! 여진 구멍이 진짜! 준혁아! 대표님! 엄마가 춥다고 목도리하고 가래. 고마워요. 빨리 가 개구리 공주. 다녀오겠습니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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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엄마. 아 오늘은 안되고 내일 가지러 갈게. 어. 어 고마워. 응. 주지수? 그게 뭔데? 브라질 무술인데 호신용으로 좋대. 가보니까 생각보다 여자 회원이 많더라. 브라질 무술? 엄마 무술하는 거야? 그래. 엄마 무술한다. 이제부터 니들 엄마를 안 듣기만 해봐. 와. 괜찮겠어. 그렇다 다치는 거 아니야? 호신용으로 가볍게 배우는 건데 뭐. 그래도 무술인데 여자한테는. 주지수는 상대 힘을 이용하는 무술이라. 힘이 약한 여자들한테 딱 이래. 누가 그래? 거의 코치가. 고마워. 어? 대표님. 언제 오셨어요? 좀 전에요. 저기. 지금 바빠요? 네? 아니요 왜요?